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은 했었고 그다음에 뭐. 혼자 되면서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수집을 했었거든요. 합해 우표. 그런 거 수집하면서 이제 수집상을 했어요. 합해상이라고 하거든요. 쉽게 합해상을 했는데 그때도 잘 나갔어요. 머니페어 할 때도 다 나갔었고 그다음에 뭐. 전세계 다니면서 뭐 다 했고 TV 자료에도 보시면 합해 감정가라고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전세계 합해를 감정할 수 있는. 이게 등급이 어느 정도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뭐 조건도 좋았고 외국에서도 같이 일하자고 했을 만큼 했는데 그때 마침 신이 오시더라고요. 신이 저는 뭐 사실 교회 다녔거든요. 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무당이시다 보니까 무당 안 시키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의 개인적인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. 그냥 그 쪽두리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비뇨 꽂은 할머니 세 명이 오시고요. 아일라인 진하게 하신 장부님이 벼락이라고 하면서 오시고. 도사 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사토 할아버지처럼 그런 할아버지 막 오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도 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. 뭐 전세계 다니면서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보시면 1년에 한 12번도 나가고. 뭐 1년에 한 달에 뭐 물건 갖다 주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낯가마니 낯가마처럼 그런 것도 하고 무역업이지 왜냐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. 그 네이버 검색어 저 시비까지 했었거든요 저희 업체가. 회사가 그렇게 할 만큼 바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남녀 화합만 오시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희 사신대감 님이나 도깨비 동자 님이 금자운이나 이런 거 확실하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. 금액도 많이 잘 쪽집게처럼 맞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쪽집게 도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. 아파트 경매 건물 경매하면 경매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10원도 안 틀리게 제가 딱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경매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 금자운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. 그리고 용궁에는 제가 금전 비시는 분들을 다 켜드리거든요 어 촛불 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신데. 아까도 누가 좋은 일 생겼다고 고맙다고 아까 문자 오신 거 보셨죠.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떡보물이 떨어진답니다 제가 촉감은 쫓겨봤는데. 성공 그 비용 있잖아요 그건 좀 많이 받아요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좋고 항상 짜장면 향수욕 내게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소원하시는 거 이뤄주시면. 저한테 짜장면 사주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三國1 10m 10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